3봉식 경기 1게임 유한나 서비스 출발 플릭 이후에 전지 선수가 이긴다면 또 5분까지 가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심현주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투올 김나영 유한나 극적인 공격이 들어가다보니까 평소보다 또 회전량도 많아보여요 지금도 심현주 백핸드 높고 길었습니다 짧게 짧게 갑니다 그리고 길게 백핸드 4핸드 심현주 지켜냅니다 구공에 대해서 포스코는 빨리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김나영 유한나 서비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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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자 유한나 자 양손 세 잘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로 갑니다 잘했습니다 유한나 유한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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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한나 유한나 유한나의 서비스 아하 유한나 Saw 김나영 유한나도 네 지금 공격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네요. 기다리고 있는 경기가 많았거든요. 반드시 또 이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기회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. 선수가 윤호빈 선수를 좀 피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